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역시 찍어봐야 누구나 판박이다 판박이 이러니까 훨씬 낫다 항상 그렇지만 다큐에 쳐내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때 뭐지 한 20분을 찍은 거 있거든 그냥 설치해 놓고 그거 5초 썼어 5초 진짜? 차에서 대법이었는데 뭘 찍어야 돼? 존나 깨는데 5초라도 뽑았네 무라카니하고 무라카니 해줘야죠 네 다카지 형이 그거 허락해 줬는데 무라카니하고 아까 해골? 그것도 오늘 해버리고 여기 있다 오 이러면 괜찮을 듯 네 원래 각 형이 아더 홈피스 들려줬을 때 각 성 들려주면서 이거 뮤직비디오 찍을래 아니면 이거 뮤직비디오 찍을래 했었는데 솔직히 여기서 아니면 다음 뮤직비디오 또 찍는다고 하면 라인이 하나구나 저는 라인은 다 나도 반응 보고 둘 중 하나 나도 여기다 커플무신 하나씩 하자 뭘 할까요? 블루 그걸 하나씩 하자 블루로? 블루로? 그냥 염색공장에서 그럴 수 힘들었던 것 같고 나 원래 자세가 걔네는 그냥 아파 줄나 아파 걔네는 그냥 또 후에 반응 들어가지 마시고 후에 아프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로 이랬을 때 걔네가 반응이 어떨까요? 사당부생이 막 끌어내리는 듯 이게 한국인들한테는 나 안죽어 새끼야 이게 맞는데 외국인들한테는 그게 어떤 약간 뉘앙스지 하.. 어떻게 해봐 왜 안죽지 그거를 나 안죽어 새끼들아 이번에는 제가 한 번 알들어 보는데 아까 한국말로 하듯이 그거 어떻게 했지? 나 안죽어 새끼들아 나 안죽어 이 새끼들아 이게 영원이어서 어떻게 전달했지가 영어로 하면 그렇게 말하면 되게 멋있는 말로 해석될꺼 같들 느낌표 말고는 생각이 안 나 I NEVER DAI 이런거잖아 可能 하루에 잠시 살려놓은 음... 이렇게 갈까요? 1차? 아니 이건 이렇게 할 거면 나는 둘 다 긴팔을 입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1차 이거는 2차 때 형 이거... 아니네 리듬 있네 아 이거 검은색이... 멋있는데 여러분? 아 그래 티양이처럼 그거 올리면 되잖아 그대로 잠깐만 기다리려고 아저씨 뭐야 뭐야? 너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뭐야 이거 아이씨 어 그렇게 있어 그렇게 있어 오 멋있다 유리테이크 이거 샤아 오빠 여기 있어 오빠는 여기 비치니까 그냥 비치라고? 아니 내가 여기 있잖아 안돼 아니야 오빠 여기 있어 오빠는 여기 비치니까 그냥 비치라고? 내가 여기 있잖아 안돼 아니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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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요 경찰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랑 비슷하게 선 뽑으면 되잖아요 네 선생님 이거 저희가 나중에 맡길 때 어 그렇네 네 요걸로 한번 보시면 네 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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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atthias 저 crest 로hl 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